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첫 번째 내용인 외부은하의 제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은하는 일반적인 외부은하들이 있고 조금 특이한 은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일반적인 외부은하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학습지, 나눠드린 학습지 130쪽부터 내용이니까 거기를 지금부터 펴시면 되겠구요. 네 다 펴셨나요? 네 준비됐으면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일단 은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은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사진에 있듯이 어떤 건지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은하라고 얘기는 하죠. 자 이 은하에는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이 여기에도 별이 있고 여기에도 별이 있고 이렇게 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보통 이렇게 은하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은하에는 별이 몇 개쯤 있냐면 대략 한 천억 개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이렇게 한 군데에 뭉쳐있는 거를 은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뭉쳐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얘네들이 어떤 힘으로 인해서 뭉쳐져 있느냐 바로 그렇죠. 얘네들이 중력으로 뭉쳐진 거예요. 중력. 자 중력으로 인해서 뭉쳐졌는데 이 중력을 뭉쳐진 이 은하들을 쭉 보니까 중심부가 분명 존재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이 얘 때문에 이렇게 끌려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아주 많은 별들이 하나의 거대한 중력에 묶여져서 돌고 있는 또는 움직이고 있는 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천체들을 이제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은하에는 바로 중심이 가장 그러면 중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이 은하의 가장 중심 부분에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뭔지는 우리가 5단어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빛보다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력이 강한 천체였는데 거기에 초대질량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초 엄청나게 대 큰 질량.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블랙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태양보다 한 100억 100만배 정도가량 이렇게 무거운 블랙홀이 중심부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그런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 중에 하나를 실제로 관측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서특비리 한 번 됐었죠. 언론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뭉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은하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은하라는 개념은 옛날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별들을 이제 수많은 별들이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별들을 쭉 관찰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은하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은빛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별이 아주 많이 뭉쳐있는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우리가 은하 바로 은빛 강이라는 순수 우리말이라는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면 안되겠군요. 어쨌든 은빛 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은하라는 거를 부르게 됐는데 사실 별이 엄청나게 많고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도 많은데 걔네들이 전부 은하라고 하는 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우주의 가장 큰 단위가 은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들 이 여기 천체 하나가 보이실 텐데 이 천체가 바로 이제 안드로메다라는 천체예요. 안드로메다. 자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은하라고 전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얘를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은 성운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성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바로 성운은 별 구름이란 뜻이죠. 바로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다? 아니죠. 네 그렇게 별들이 많이 많이 모여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보이는 구름처럼 마치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별도 속해 있지만 별보다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가스나 또는 먼지 같은 게 더 많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사진처럼 매우 관측기술이 좋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이 뿌연 부분만 이렇게 보였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하가 아니라 성운으로 알았었는데 이 성운을 성운의 이렇게 밝은 별들이 일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의 거리를 한번 재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별들의 거리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허블 이 우주론 여러분들 이번 단어에서 학습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안드로메다 은하의 성운 당시에는 성운이었죠. 이 성운에 있는 이런 별들의 거리를 쫙쫙쫙 재봤더니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보다 별이 더 멀리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있는 별은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느냐? 사실 이제 그동안의 우리의 생각은 모든 별들은 우리 은하 안에 바로 여기에서 제가 그림에서 그려드린 바로 이 범위 안에 다 속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더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데 얘네들이 별이 여러 개의 별들이 우리 은하 바깥에 마구마구 있더라 라는 거를 밝혀내면서 아 이 안드로메다가 성운인 줄 알았는데 성운이 아니고 우리 은하처럼 바깥에 많은 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해서 얘도 은하라고 알아내게 됐고요. 이렇게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이런 은하들을 뭐라고 부르게 됐느냐? 바로 이런 애들을 외부 은하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은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견을 해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허블이 이렇게 해서 외부 은하를 최초로 관측을 한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여러 가지 개수의 외부 은하들을 관찰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은 이제 허블 우즈마 환경이 찍은 건데 여기에 보이는 모든 천체는 전부 다 은하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하들이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이 외부 은하들이 생각보다 허블이 관찰을 해보니까 매우 많았고 그리고 그 특성들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은하들을 분류를 해보자 하고선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요것이 바로 허블의 은하 분류법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허블의 은하 분류 오늘 배우는 내용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이고요. 요것만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는 학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허블이 은하를 분류한 방법은요. 사실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모양이요. 정말 단순하죠. 다른 뭐 기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가에 따라서만 은하를 분류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왼쪽 거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타원은하 두 번째 정상 나선은하 세 번째 막대 나선은하 네 번째 불규칙은하 이렇게 이제 총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타원은하 무슨 모양이래요. 그렇죠. 타원 모양이죠. 타원 모양. 타원 모양. 바로 동그란 모양의 은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타원. 타원은 네 엘립스 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서 맨 첫 번째 글자 바로 이 2를 따서 여기에 2라고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해주고요. 가장 동그란 은하를 0 가장 납작한 은하를 7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이 0부터 이 7까지 존재하고요. 이렇게 숫자가 커질 수 점점 납작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은하 이렇게 생긴 은하를 타원은하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정상 나선은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대 나선은하인데요. 2번과 3번의 공통점은 둘 다 나선은하라는 뜻이죠. 나선은하 자 여기서 나선은하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나선 모양을 가진다 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나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선은 이런 용수철 또는 이렇게 꼬여있는 또는 회오리빠락 이런 형태를 보통 우리가 나선형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뻗어져 나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정상 나선은하도 이렇게 뻗어져 나간 게 있고 막대 나선은하도 이렇게 뻗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져 나간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은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나선은하라고 부르고요. 나선이 영어로 스파이럴이에요. 스파이럴 그래서 여기서 S자를 따서 정상 나선은하에도 S자를 붙여놓고 막대 나선은하에도 S자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상이란 막대가 있는데 이거는 또 뭘로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여기 정상 나선은하와 막대 나선은하는은 바로 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줍니다. 중심부 정상 나선은하는은 어떻냐? 중심부가 동그랗죠. 막대 나선은하는 이름 그대로 정상 중심부가 약간 이렇게 막대 형태가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막대 모양이 있어서 이 막대의 양쪽 끝에서부터 쭉 뻗어나간 이런 형태를 가진 애들이 막대 나선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가 이렇게 동그란 상태에서 뻗어나간 이런 형태의 나선은하를 정상 나선은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막대 나선은하는 이 막대자가 붙었기 때문에 막대 브랜치에서 B자를 붙여서 앞에 하나 더 갖다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정상 나선은하는은 그냥 S 막대 나선은은 SB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ABC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나선은하에서 이 나선이 꼬인 정도를 따라서 분류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가장 꼬여 있고요. C가 가장 풀려있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 불규칙은하입니다. 불규칙은하 바로 규칙성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타원은하 또는 나선은하는 특정한 모양이 있었지만 불규칙은하는 따로 모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특이한 이레귤러 철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영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레귤러 해서 이 앞에 세 글자를 따서 IRR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은하는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은하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을 거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우리은하는 이 중에서 3번 막대 나선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은하는. 그래서 우리은하는 이 4가지 중에서 3번 막대 나선은하에 속해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4가지 중에서 2번과 3번인 바로 나선은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우리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나선은하를 제가 옆에서 본 거랑 약간 위쪽에서 본 사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왼쪽 거 사진은 아까도 봤었던 바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구요. 오른쪽은 나선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선은하를 잠깐 보면은 나선은하는 크게 어... 3가지 또는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가운데에는 일단 은하핵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합니다. 은하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매우 밝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은하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은하핵은 은하의 가장 중심부로서 가장 밝구요. 가장 중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 부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이 은하핵 주변에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팽대부라고 해서 붙습니다. 팽대부 위에서 보면은 사실 팽대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요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기 좀 음... 그래서 요 지역이 은하의 팽대부 어쨌든 여기도 은하의 근처니까 매우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을 팽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팽대부에서 쫙 하고 이제 뻗어져 나오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쫙 하고 뻗어져 나오는 바로 나선팔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죠. 자 여러분도 요 안드로메다 은하 그림에서는 사실 나선팔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뭐 대충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래서 요렇게 나선팔이 쭉쭉 뻗어져 나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바로 나선은하인데요. 자 여기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요기에서는 안보이지만 헤일로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헤일로는 요 은하 바깥쪽으로 요렇게 타원 형태로 약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잘 보이진 않지만 좀 흰색으로 해볼까요?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요렇게 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음... 네 이렇게 이제 헤일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칼라로 제가 그려놨으니까 색깔들이 일정치가 않다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은하, 해기나, 팽대부 쪽은 전반적으로 노란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나선팔 지역은 파란색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사진을 봐도 그렇죠? 가운데 쪽은 조금 노란색 계열이고 바깥쪽 부분은 조금 더 파란색 계열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자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HR도 개념을 좀 이용해 해볼까 합니다. HR도 잠깐 봅시다 다시. 자 HR도에서는 별의 가로축에서 바로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을 구분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음... 표면 온도가 높은 게 왼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칼라를 해놨으니까 보실 수 있겠지만 높은 온도 쪽 여기가 파란색 별 여기는 빨간색 별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은하는 우리랑 매우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도 더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들이기 때문에 외부 은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멀리 있으면 지금 여기 세로축이 절대 등급인데 절대 등급 값이 큰 즉 어두운 별들이 우리 눈에 관찰이 될까요? 그렇죠. 관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은 거의 다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색깔만 봐도 별들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요. 볼까요? 지금 고온의 별들은 주로 주계열성이나 초거성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온의 별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온의 별들 주계열성에서요. 주계열성에서 고온의 별은 질량이 크죠? 질량이 크면 진화가 빠르죠?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진화가 빨리 돼서 주계열성에도 빨리 도달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나이가 적습니다. 바로 젊은 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별들을. 반면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에 빨간 별들은 주로 적색거성, 초거성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적색거성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주계열성에서 진화해서 되는 단계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나이가 기본적으로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늙은 별들이 많게 돼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외부 은하를 봤을 때 외부 은하에서 어두운 별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배에서 매우 밝은 별들만 보이게 되는데 그 밝은 별들 중에서 파란 거는 대부분 보니까 젊은 별들 빨간 거는 대부분 보니까 늙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앞에 그림으로 다시 왔는데 바로 은하에서 보이는 색깔만 보고도 거기 있는 별들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은 노란색, 붉은색에 가까운 별들이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주로 늙은 별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선팔 쪽은 어떻습니까? 나선팔 쪽은 파란 별들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젊은 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젊은 별들이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선은하는 중심부, 즉 은하핵과 팽대부 쪽은 나이가 많은 별, 그 다음에 나선팔 쪽은 젊은 별, 그 다음 추가적으로 헤일로 쪽은 빨간색만 있기 때문에 가장 늙은 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바로 이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나이를 가진 별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다른 은하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럼 태양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 태양은 비교적 젊은 별이라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하던 얘기 계속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나선은하 같이 이렇게 은하의 색깔만 봐도 별들의 나이를 주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은하들도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실제 사진 세 가지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타원은하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바로 나선은하구요. 오른쪽에 있는 거 특별한 모양이 없죠? 그렇죠. 불규칙은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먼저 타원은하부터 살펴볼까요? 타원은하 색깔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우 노랗고 주황색 빛이 매우 강하죠? 자 그러면 이 타원은하에는 어떤 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늙은 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은하는 뭐 여기에도 다른 타원은하 보이시지만 타원은하는 전반적으로 늙은 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선은하 볼까요? 나선은하는 각 부분마다 다르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운데 쪽은 타원은하랑 색깔이 비슷하니까 여기에는 늙은 별들이 많구요. 바깥쪽에 나선팔 있는 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젊은 별들이 많다. 그래서 나선은하는 젊은 별과 늙은 별이 모두 같이 잘 공존하고 있고 그 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규칙은하 살펴볼까요? 불규칙은하는 전반적으로 색깔이 푸른 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은 무슨 별이 많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로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은하의 모양을 가지고 허블이 사실은 구분을 했었는데 이 모양에 따라서 별들의 구성이 실제로 다른 특성을 좀 보이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은하들의 구성별과 나머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표 보이시죠?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은 타원은하 아까도 봤듯이 노란색이 많으니까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늙은 별. 그러다 보니까 색깔은 대체적으로 붉은색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간물질 얘기가 옆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성간물질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었죠.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바로 기체, 먼지, 각종 분자들 이런 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여기서 비교를 시켰느냐? 우리가 앞에서요. 성간물질이 매우 많이 있는 곳이 성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성운, 별구름이죠. 자 이 성운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바로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젊은 별들이 많으면 그 주변엔 성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타원은화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적어요.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별들이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저 은하에서는 늙은 별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는 새로운 별의 탄생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늙은 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간물질이 적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간물질은 주로 늙은 별들이 많다 보니까 생성이 잘 안 돼서 성간물질이 적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선은화 볼까요? 나선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따로따로 지어줘야 되죠? 팽대부, 나선팔, 헬로. 여기 은하 원반이라고 써있는데요. 은하 원반하고 나선팔은 거의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반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나선팔 보면 이렇게 평평한 원반처럼 생겼죠? 이 원반을 바로 은하 원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팽대부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팽대부는 비교적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늙은 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간물질이 당연히 적겠죠. 나선팔 쪽은 파란 색깔 띠니까요. 주로 젊은 별들이 많고 젊은 별들이 많으니까 성간물질 당연히 많겠죠. 헤일로는 어떻습니까? 헤일로는 거의 늙은 별들로 되어 있고요. 색깔은 완전 빨간색이기 때문에 성간물질 거의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은화 살펴볼게요. 불규칙은화는 매우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파란색을 띄고 있는데 파란색이면 성간물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잘못 썩었어요. 죄송합니다. 성간물질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불규칙은화는 성간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색깔만 봐도 별들이 어떤 별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성간물질이 많은지 적은지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허블이 외부은화를 분류한 방법에 모양만 가지고 분류했는데 이 모양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여러가지 별들의 구성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이 허블의 은화 분류법은 과연 과학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 허블의 은화 분류법의 한계를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그러면 다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성된 거 보니까 불규칙 은화는 가장 젊은 별들이 많고 나선은화는 젊은 별과 늙은 별이 섞여 있고 타원은화는 주로 늙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맨 처음에 은화가 생기면 불규칙 은화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가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선은화로 진화를 하고 얘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타원은화로 돼서 얘가 가면은 꽤 꼬닥하고 죽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정확히 제가 써드리면은 은화의 이 분류법 허블의 은화 분류법에 따른 이런 은화들은요. 은화의 진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에 써드린 단어에 바로 이 말이 있기 때문이죠. 주로 한마디로 타원은화라 그래서 젊은 별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타원은화에도 젊은 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에도 분명히 늙은 별 가지고 있죠. 팽대부에 그렇죠? 분명 팽대부에 늙은 별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은화에는 주로 젊은 별이지만 그렇다고 늙은 별 없느냐? 아니요.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어느 은화 종류든지 나이가 많은 별, 나이가 적은 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태어난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그거 알 수 없어요. 불규칙은화가 먼저 생겼을 수도 있고요. 타원은화가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성은 지금 타원은화가 늙은 별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도 젊은 별이 있고 불규칙은화에도 늙은 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허블의 은화분류법은 모양만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고 그냥 별이 이렇다라는 거지 딱히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허블의 은화분류법은 최근의 관측과는 다르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허블의 은화분류법은 뭘 가지고 했냐면 이 중에서 바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바로 이 가시광선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주망원경들을 띄워가지고요. 우주망원경 이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X선도 관측하고 자외선도 관측하고 적외선도 관측하고 전파로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는 이 모양과는 사뭇 다른 모양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X선 보세요. 이게 나선은 한지 타원은 한지 이게 모양이 이거 가지고 딱 하고 나오지 않죠. 뭐 사실 자외선이나 적외선 보면 비슷하고 전파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 X선은 확실히 아니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 허블의 은화분류법은 가시광선으로만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뒷시간에도 알아볼 거지만 가시광선으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은화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광선으로 보여야 그 허블의 은화분류법을 쓸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우주망원경을 띄워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시광선으로는 보이지 않던 은화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류법을 완전히 적용시키기엔 조금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허브를 먼저 외부 은화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외부 은화를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이 모양에 따라서 색깔이 좀 나오고 이 색깔을 보면은 별들의 구성 어떤 별들을 주로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 해서 타오는 아이는 늙은 별들이 많고 나서는 아이는 늙은 별과 젊은 별이 같이 공존을 하고 불규칙은 아이는 젊은 별들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외부 은화 두 번째 강의를 할 건데요.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일반적인 은화가 아닌 조금 예를 들면 우주마원경으로 봤을 때나 또는 특정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바로 특이 은화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질문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